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만년베리니 유키입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치킨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1등을 하게 되면 오늘 저녁은 치킨이 닭! 이라고 나오고 이번에 새로 나올 무기 스킨에서 레전더리로 예상되는 AKM의 총기무늬도 닭입니다 그만큼 배틀그라운드에서는 치킨을 많이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막맵에서도 치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막맵을 보시면 치킨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를 맵으로 만들어놨는데요 이제 보이시나요? 바로 맵 하단에 있는 섬을 닭다리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의도하고 만든 건지 저만 그렇게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뭐 펍지에서는 치킨을 좋아하니 닭다리 형상으로 만들었을 것 같네요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만년베리니 유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